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보다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전지로 꼽히는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신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장시간 고온 가열이 필요해 상용화에 발목을 잡았던 응급제 공정에 전자레인지에 가열 방식을 적용했더니 공정이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국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소에 감염되는 럼피스킨도 일부 지역은 심각 단계, 나머지는 주의 단계로 격상되는 등 가축 전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점점 떨어져 주말과 휴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 다음 주부터는 예년과 같은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가을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오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그쳐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은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져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받은 굴을 유통하기 위한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굴이 집단 폐사하는 곳이 많아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굴 경매 시작, 초매식. 한 손에 응찰기를 쥔 중 도메인들은 품질 좋은 굴을 선점하기 위해 유치 싸움을 벌입니다. 굴 초매식이 열렸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돼 어황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굴이 폐사가 약 30, 40% 정도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굴 양식장 상황이 어떤지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줄에 딸려 올라온 굴 껍데기를 열어보니 속이 비어있습니다. 다른 굴을 까봐도 상태는 마찬가지.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굴 수확에 나서야 할 어미는 굴 껍데기를 치워야 할 처지입니다. 굴 의장을 내고 에이타로 하고 있는데 굴이 100%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폐사는 올해 처음을 다 해봤고 전면 폐사가 된 거는. 경남에선 고성 등 5개 시군에서 굴 집단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3,200여 헥타르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800여 헥타르 면적의 양식장에서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금액은 146억 원 정도. 원인은 고소온이나 산소 부족 물 덩어리로 추정되는데 공립수산과학원 등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반의 피해 조사가 끝나면 지자체가 피해 어민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굴 양식장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최근 일본 규슈 북부 앞바다도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속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힘들던 각종 열대어와 열대성 산호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둥 모양의 돌 구조물이 바다 아래까지 이어진 절경으로 유명한 일본 규슈 북부 사과현 앞바다. 10년 사이 바닷속 돌 구조물을 덮었던 해조류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열대어들이 해조류들을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거의 보이지 않았던 고급 열대어 오종인 다근바리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다근바리 수확량은 2012년 408kg에서 재작년 기준 11,500kg으로 늘었습니다. 다근바리와 친척벌되는 물고기들도 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슈 북부 앞바다를 포함한 동중국해 북부의 바닷물은 과거 100년 동안 평균 1.3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열대어류뿐 아니라 부드럽고 밝은 색깔의 열대성 산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바닷속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나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일본 환경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6명은 최근 3년 사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67만 3천여 명 가운데 실제로 검진받은 사람은 35.1%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2021년엔 36.3%, 2022년 38.3%로 최근 3년간 40%를 넘은 적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대체로 70%를 넘는 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며 의료 취약계층의 수급률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을 갈 때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항상 쓴다는 사람이 4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3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방문 시 기침이나 콧물 증상 등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느냐는 물음에 82.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57.3%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고 항상 마스크를 쓴다는 응답자는 25%에 그쳤습니다.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손 위생관리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5%, 항상 그렇다는 응답은 18.5%였습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90.3%로 전년 평균보다 5%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 럼피스킨과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모두 지금 퍼지고 있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대부분 심각 단계인데 농가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외곽, 입구는 철저히 막혔습니다. 키우던 돼지가 폐사해 시료를 검사했더니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형 트럭에 담겨 옮겨지는 매몰 저장조, 키우던 돼지 3,500마리 모두 매몰 처분 대상입니다. 발병 원인은 역시나 아직 모릅니다. 농장 주변에서 죽은 감염 야생 멧돼지 사체와 이를 매개로 퍼진 파리나 모기 등이 의심되는 상황. 방역대로 설정된 반경 10km 주변 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출하가 사실상 꽉 막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경우 지난 2019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이곳 강원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는 럼피스킨, 조류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곳곳에서 발병한 상태입니다.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같은 흡혈 곤충이 옮깁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소는 식욕 부진, 젖소는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달 빨리 발생했습니다. 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특히 유동적인 철새 이동 경로가 방역 변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심각 단계에 있고요. 럼피스킨이 발생되고 연접돼 있는 시공 같은 경우는 현재 심각 단계고 나머지는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여기저기서 확산하는 가축 전염병. 방역당국은 예찰과 소독에 집중하는 한편 어느 농장이든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이 탐사선은 오는 2030년부터 목성의 위성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힘차게 발사들을 출발해 목성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탐사선은 로켓과 분리 후 자체 비행을 시작했고, 도시내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화성과 지구 주위를 돌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오늘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먼 거리 항해를 위해 태양광 패널 크기만 30미터가 넘는 등 나사의 역대 행성 탐사선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핵심 임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근접 비행하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해 지도화할 계획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에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생명체의 필수 구속 요소인 유기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리춤 전지 공장 화재 등으로 리춤 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리춤 대체제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2차 전지 중 하나인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지만 폭발과 함께 연기가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 최근 리튬 전지와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리튬 전지는 어느덧 화재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리튬을 대신해 값싸고 안정적인 대체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2차 전지인 나트륨 이온 전지에 필요한 하드카본 음극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트륨은 리튬보다 매장량이 1000배 이상 많아 구하기 쉽고 화재 위험이 적으면서도 최대 영하 20도에서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전지는 리튬보다 반응성이 좀 낮아서 전지 내부에서의 전기화학적 성능이 좋고 고속 충방전에도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저온에서도 잘 성능이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가 어려웠던 건 기존 음극제를 쓸 수도 없고 나트륨 이온 전지용 음극제인 하드카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드카본을 만들려면 탄화수소 재료를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래 태워야 해 공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마치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듯 30초 만에 1400도 이상으로 고속 가열해 하드카본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파 기술과는 다르게 전도성 소재를 굉장히 잘 선택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파에 의한 전자기 유도 현상과 유도 전류에 의한 현상을 한꺼번에 컴퓨터로 계산하는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드카본의 성능을 높이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이어가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악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계로봇공학부 이승현 교수 연구팀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을 3분 2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 냉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급속 충전 시 발생하는 과도한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하지 못해 충전 시간이 길어졌는데 연구팀은 냉각 루프를 활용해 발열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냉각하는 방법을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또 케이블 표면 온도가 80도 이하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640kW급 급속 충전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전기차 충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속열차, 송전선 등 고전류를 전송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이 18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카이스트 학생은 1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사 과정이 178명이었으며 석사 과정 2명, 석박사 통합 과정 1명, 박사 과정 1명입니다.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이공계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오답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취약 부분을 공략해 한 문제라도 더 마치겠다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는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를 재확인하고 오의고사 문제를 푸는 훈련도 계속해야 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마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점수대별로 학습 전략을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위권의 경우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돼 변별력 확보가 어느 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상위권 수험생은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고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중위권은 실수를 줄여 아는 문제 틀리지 않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틀린 문항을 중심으로 본인이 몰라서 틀린 것인지, 알고도 실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실수로 틀린 문항을 확실히 잡는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과목별 기본 개념들을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EBS 연계 교제를 통해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고 해당 교제의 문제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재점검하는 건 성적과 무관하게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다소 쉬웠던 9월보다는 6월 모의평가의 기준을 맞춰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논란이 된 가운데, 시험지 사진까지 인터넷에 퍼지며 문제 유출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학교 측은 재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험 부실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책상 위에 수험표와 답안지, 유의사항 등이 적힌 종이가 보이는데, 게시자는 이 아래 시험지도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12시 59분으로 표시되는데, 시험 시작 1시간 전입니다. 이 정보가 맞다면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1시간 일찍 시험지를 배포했던 때,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연세대 측은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아예 자연계 논술시험지 전체를 찍은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인문계 논술시험에 연습지를 찍은 사진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대학 측은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둘 때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일부 응시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습지, 답안지는 연세대 측에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절대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데요. 감독관이 제지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연세대는 감독이 일부 미흡했던 건 인정하지만,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시험에 이득을 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시험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응시자들의 휴대전화 촬영 등, 시험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미리 배부한 것부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면서 특정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던 부분들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시험은 부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한성대학교 수시실기 시험 중에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 일부가 늦게 배부되며,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 공정성을 눌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등 제외 공간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30%가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비롯해 해외 대표부 등 제외 공간 167곳에 설치된 CCTV 6천여 대 가운데, 28%인 1,700여 대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공간은 3대 중 한 대 꼴인 36%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제외 공간 CCTV는 보안 규정에 따라 해킹 방지를 위해 외부망과 분리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중국산 CCTV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중이라며, 지난해에는 중국산 CCTV 1,200여 대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교부 본부에서는 중국산 CCTV를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계 이커머스가 국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우리 온라인 패션 시장의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온라인 패션 의류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줄어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온라인 패션과 의류 부문의 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스포츠 부문 매출 역시 지난 8월 매출이 1년 만에 12.7% 감소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해 목성의 위성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태양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인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지구를 벗어난 우주 거주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번 탐사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